여러분 저희는 지금 엠카운트다운 상하이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중국, 중국, 상해 벤츠 아레나 라는 곳이에요 굉장히 크고 예쁜 곳입니다 맞아요 진짜 무대가 너무 넓고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또 무대 바닥이 아주 새하여서 스케이트 자원같고 예뻐요 또 우리 무대 전에 신비의 여련을 볼 수 있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궁금한 영상 쫑이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 이게 방송이 언제 되는거지? 난 너가 자꾸 그런 드립을 해서 속상해 이게 방송이 언제 돼요? 다음주? 다 다음주? 아, 6월 2일날 된다고 저희가 또 오늘 저희 멤버들끼리 중국을 처음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또 어리버리 했는데 또 이렇게 오니까 또 내리자마자 비도 엄청 오고 맞아요 비맞았어요 비맞았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진짜 어딜 가든 버디들은 정말 저희 멤버들 사랑해주시는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서 맞아요 날이 행복해요 아까 리허설 할 때는 좀 자리가 비어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채워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맞아요 아 저희가 또 아침부터 쫄쫄 굶주렸는데 네 아, 20분이다 아, 20분이다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잖아요 배 지금은 다 배에 들어갔지만 네, 지금은 빈 이렇게 예쁜 예쁜 어떻게 하면 서버가 서버가 만들어서 안 돼요 너무 귀엽다 이거 안 돼, 와이파이 오, 노 와이파이로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해요? 그냥 해,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나와도 나오긴 나올 거야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서포트도 해줬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짱 그 도시락 다시 한 번 보여줘봐요 그냥 가요 자, 저희가 지금 다 저희 뱃속에 있긴 한데 여기 이렇게 서포트도 예쁜 진짜 맛있는 서포트 폴 지프렌즈 이렇게 해서 해주셨어요 와 센스있게 과일도 그리고 막 근데 이제 저희 무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좋아 어쨌든 본인 소개 정도는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잘 모르죠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배워볼까요? 니하오 따다하오 워마니 시프렌 저희 예쁜 동식 통역 해주시는 저희 예쁜 여자친구 담당 언니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얘기해주세요 일단 소환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에서 황금 비율과 리더를 맡고 있는 소환입니다 따자하오 따자하오 워슈 워슈 지프렌 지프렌 걸 지프렌즈 덕 지프렌즈 덕 더 지프렌즈 덕 지프렌즈 덕 광진 빌리셔스 차이 광진 빌리셔스 차이 광진 빌리셔스 차이 다자하오 다자하오 광진 빌리셔스 워슈 워슈 다자하오 워슈 지프렌즈 덕 광진 빌리셔스 차이 워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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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 빌리셔스 안되겠다 다음은 예인언니 수원언니 그냥 수원언니라고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홍삼 예인입니다 다자하오 워슈 다자하오 워슈 지프렌즈 덕 지프렌즈 덕 웨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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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감이 예쁜 것 같아요 은하 언니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목소리 은하입니다 다자하오 다자하오 워슈 지프렌즈 덕 워슈 지프렌즈 덕 워슈 지프렌즈 덕 샹인 샹인 워슈 지프렌즈 덕 워슈 지하 워슈 지프렌즈 덕 워슈 지프렌즈 덕 주찬녀야 주찬녀 주찬녀 멋지다 나는 주찬녀야 신비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메인댄서 신비입니다 사자하오 워슈 제 프렌드다 주주 메인댄서 신비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의 귀염둥이 막내 엄지입니다 귀여워 저는 제 프렌드의 귀여운 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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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 프렌드의 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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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프렌드의 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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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너무 예쁜 그릇 제가 이제 저희 좀 읽어줄까요? 여자친구도 사랑한대요 나도 500의 내일? 미리 축하드린대요 세상에 499일이에요 저희 호텔에서 축하파티에요 12시 500일이에요 우리 짝짝봉하자 하나 둘 셋 이따가다 여기서 12시면 이제 한국에서 새벽 1시쯤 1시간 차이나더라구요 여기랑 1시간 차이나요 저희보다 1시간 더 피곤하시겠네요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너무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핸드폰 받았어요? 아니요 어딜 가도 어디는 짱이였어요 그리고 다들 저희 오늘 공항사진 보셨나요? 팬분들이 많이 예뻐라 해주셨는데 엄청 이른 아침이였지만 저희가 팬분들의 예쁜 모습으로 보려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헤어메이크업쌤들도 아주 예쁘게 해주시고 저희도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하고 갔답니다 아니야 우리 자다 일어나서 바로 가면 맞아 우리 자다 일어나서 나 민낯하셨다고 나 민낯하셨다고 저희 고양이 사시만 하고 갔다 맞아요 잠옷차림으로 갔는데 다들 예쁘다고 해주시더라구요 너 잠옷 되게 이쁘다 너 너 잠옷 되게 아침부터 공항에서 진짜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잠을 거의 1시간 정도 밖에 못 잤지만 그걸 까먹을 정도로 너무너무 큰 힘이 됐어요 맞아요 짱 여러분들 짱이에요 짱! 진짜 감사해요 아 근데 걱정이에요 뭔가 무대도 진짜 이쁘고 저희 아 아 저희가 무대가 걱정 걱정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무대가 너무 이쁜데 무슨 걱정 있나요? 아 그리고 관객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맞아요 무대도 진짜 넓어요 맞아요 저희가 했던 무대 중에 손을 꺼볼 정도로 넓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꽉 채울 수 있을지 근데 유수씨도 바라라 말하고 싶은 게 있었죠 바로 이번 무대에서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있죠 바로 스타트 시작 아 뭐가 잘해 뭔가 칠링그린 찾기처럼 짧게 뭔가가 살짝 바뀐 듯 안 바뀐 듯 할 건데 우리 버디들은 분명히 눈치를 찰 거라 믿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신비 아 하지마 그리고 그 속에 영상을 안 봤는데 그거 폴라로이드 나왔나요? 아 나왔어요 그 속에 폴라로이드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일지 아 누구에요 저도 몰라요 정말요? 저도 몰라요 그럼 언니도 맞춰보세요 아 진짜? 아 누굴지 맞춰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야하 우리 뭐 할까요 여러분 눈치게임 1 1 3 4 5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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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엎드려고 했으니까 우리 그걸 해봐요 지금 우리 하나 둘 셋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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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은 화면에서 얼굴만 보이고 누구 세명이 리본이고 누구 세명이 넥타이인지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엎드려 알아봐요 너무 보인다 알잖아 이거 아 죄송해요 누가 봤던 리본이지 누가 봤던 저희 안귀여운 사람들이 넥타이예요 좀만 올려주세요 어제 귀여운 사람이 리본이고 안귀여운 사람이 넥타이 이쁜 사람이 넥타이고 그냥 이쁘지않고 귀엽게 아니 좀 어려보이는 사람이 리본이에요 야 어려보이지 않아 왜 나한테 그래 나 어려보이거든 나 요새 약간 열아홉살같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럼 니가 잘 안해 왜 아무것도 반응 안해 근데 너 왜 내 발 밟았는데 미안하다고 안해 열아홉살이네 사실 내가 어려졌지 네 그러고요 네 다음 문제 네 그러고요 이쁜이 리본이라시네 이쁜이 리본 감사합니다 이쁜이 넥타이 라는데요 와 싸워요 싸워요 싸워 아 그리고 다들 소원언니 머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잠자는 속속에 공중합니다 빨리 빨리 소원언니 되게 어려보인다고 어려보인다고 말해주세요 빨리 봤으면 좋겠다 소원언니한테 어려보인다고 해주세요 언니 지금 언니 지금 10대 같아요 근데 실제만큼 화면이 잘 못 닿았지 않아요? 잘 담아요 되게 화면이 잘 닿았어 아 언니 진짜 잘 닿았는데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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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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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날씨가 좋나요? 여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너무 찝찝하고 눅눅하고 거기는 하지만 에어커네네네네 빗물이 쭈룩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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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처럼 못 땡기게 자 속마음 나 어제 새벽에 유튜브 유주? 아니 지금 지금 나 다른 게 궁금해서 커밍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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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너무 궁금해하시잖아요 맞아 너무 궁금해 그러면 맛보기로 버디 사랑해요 한 번만 해줘요 아 이게 이제 개인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알아맞춰봐요 네 버디 사랑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제가 조선을 한 번 준비하려면 진짜 웃긴 것 같아요 풀버전으로 완벽 빙의해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줘요 너무 아쉬우니까 여성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고 아 네 그대 내긴 복을 주는 사랑 조언 누나 고전한 생각들 되지 않는 말을 하지 마세요 버디 거짓말쟁이 진짜 버디 이러지 마라 보면서 자꾸 왜 그래 이마 박아 브이앱이 영원히 안 겪었으면 좋겠다 아 저희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 이렇게 봐봐요 얼굴 다 나오고 있어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예린이 안 나와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걸 캡처하시고 하나 둘 셋 하고 저희 얼굴 나이 하지마 얼굴 나이 엄지야 너 자신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저희 언니가 그때 만났을 때 잠깐 저한테 보여줬는데 무슨 어떤 인터넷에서 언니가 봤는데 저희가 아기를 안고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다들 10대에 나오고 아기가 6살이 나왔는데 제가 얼굴 나이가 5살이 나와 무슨 말이야 정리 정리 네 됐어요 아 아 꼼수로 헷갈리지 말라 하셨는데 네 엄지언니 주아생 같아요 엄지 얼굴 7살 나와 키키키 은하 수원 누나가 막내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그럼요 아 진짜 다들 이쁘네요 자격지심이나 불러봐요 1 2 3 4 1 2 3 4 1 2 4 1 2 3 4 휴 도대체 문제가 말 말 좀 해봐 빠빠빠빠빠 이거 아직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정리가 못했어 어디든가 쉽게 쉽게 하지마 왜 그린 자 제대로 시어로 멈추세요 언니 왜 그린 자꾸 불러요 어김 gebracht 왜 그리 자신 없어 어딜 보기 뭘 어딜 봐 바라빠빠빠 또 어딘 비결할 수 없어 좀 더 기쁜 것 같아 아, 두 번개가 뭐 어때서 어디든 가줄게 가줄까? 이거 다 나오니까 아, 나오고 있는 거 맞죠? 자, 동일자 긴장 노래도 높아서 저도 목 엄청 열심히 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못 풀렸어요 자,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할게요 네 계속 끊긴대요 지금 계속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다고 떠요 저런 여기가 아무래도 지금 다른 나라고 비까지 와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 비도 맞아보고 맞아, 중국에서 처음으로 브이앱도 해보고 맞아요,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캐나다에서도 한번 시도를 할까 했는데 그때 못했죠 너무 이 네트워크 관계